최민준, 07김승호, 아키, 조민재, 조승현, 림 무대 위로 올라와서 뒤쪽에 붙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면 빨간색 테이프가 있어요. 빨간색 테이프가 센터가 되겠습니다. 빨간색 테이프 센터를 중심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붙어주시고요. 전체 오른쪽으로 한 발자국씩만 볼까요? 오른쪽으로 한 발. 됐습니다. 아, 그만, 그만. 왼쪽으로. 자, 준비. 아, 다 붙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정변을 바라보고 준비된 포즈. 첫 번째 포즈, 활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원. 서른다섯 명의 참가자가 함께 동료이자 경쟁자로 1등을 향해서, 최정상을 향해서 돌려간다는 얘기가 느껴있습니다. 자, 셋, 둘, 하나.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왼쪽 카메라 한번 바라봐주시고, 왼쪽. 네, 왼쪽. 정면을 살짝 왼쪽 보시면 손 흔들고 계신 기자님들 있죠? 네, 저쪽을 바라봐주시고요. 네, 저쪽을 바라봐주시고요. 똑같이 원 포즈. 좋습니다. 셋, 둘, 하나. 이번에 오른쪽 카메라,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자, 원 포즈. 첫 번째 포즈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첫 번째 포즈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 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면 바라봐주시고, 두 번째 포즈 보여주시죠. 손 하트가 준비되어 있군요. 네, 오늘 우리 메이크메이트원 참가자들은 이렇게 공식 무대에 처음 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쁜 모습 많이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정면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왼쪽 카메라 바라봐주시고, 왼쪽. 네, 기자님들 향해서 손 하트 또 귀엽게 만들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왼쪽 셋, 둘, 하나.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오른쪽, 오른쪽 카메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 향해서 손 하트.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포즈 정면을 바라보고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넷. 메이트가 되어줄 메이크메이트원의 시그니처 포즈가 되겠습니다. 이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참가자들이 하니까 귀엽고 상큼하게 우리 누나들의 손을 부르는 듯한 눈짓과 손짓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정면.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왼쪽 카메라 바라봐 또 손을 뻗어주실까요? 자, 왼쪽을 향해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오른쪽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메이트가 되어줄게. 셋, 둘, 하나. 미소없게. 좋습니다. 아, 우리 아웃불에 참가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댕겨주시면 잠시 후 다시 보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례대로. 네, 리, 조승현, 조민재, 압수, 07김승호, 최민주, 김학성, 정혈루, 06김승호 선가자였습니다. 희망을 반응하셨습니다. 네, 안쪽에lair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례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